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우리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. 2024학년도 9월 모평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fx는요. 2x 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어떠한 값을 구하래요. 사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편하게 생겼고 그래도 기본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리미트가 나오면 무조건 대입부터입니다. 분모가 0이에요. 그럼 분자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? 0이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f의 1 빼기 1은 0이 나올 거고 f의 1은 1이 된다라고 찾아올 수 있겠죠. 사실 f의 1이라는 건 이 fx 식에 대입하셔도 돼요. 중요한 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원래 1이었던 게 뭘로 표현이 돼야 될 거고 f의 1이라고 표현이 돼야 될 거고요. 아, 끝났네. 이 녀석은 뭡니까?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죠. f'1이 나오겠네요. 그래서 f'x를 구해주니까 f'x는 4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. f'1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? f'x가 3이 나오는 거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에 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니까요. 딱 보자마자 아, 얘 미분계수 정의야. 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. 그럼 뭐 로피탈 정리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로피탈에 몰입은 하지 마세요. 로피탈 쓰셔도 돼요. 공부하긴 하는 건 맞는데 너무 몰입하지 말고 정석적인 방법도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.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